ㅇㅅㅇ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1일 뭐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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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별로 안맞은거 같은데 피가 왜 200이나 깎여있냐 초반 표창은 웬만하면 미니어네 어차피 런블를 때려봤자 쉴드 때문에 피가 안깎여가지고 정신 나가버리네 진짜 어째서 죽는 소리밖에 안나는 걸까 아 참 아니 이거 5분에 4데스인데? 먼딜이? 아 근데 저 친구 멘탈 안좋은걸로 하는데 근데 뭐 오픈 안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긴 하네 차트 한번만 따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그대로 짐 루트 펠 루트 펠 루트 펠 루트 펠 루트 펠 근데 밤비다 싫어해 저 과열이면 그냥 퀴만 맞고 죽겠네요 누가보면 나 방어된 줄 알겠어 맞아 들었는데 이거 밑에 카르마 왔거든요 나이스 이게 쟤드 카드스거든요 좋았다 카드스 프로그램이라고? 럼블 택배기 깰 수 있어요 이 칼은 좀 반칙이지 전투로 찰칵은 아들 택배기 깰 수 있어요 헤헤헤 전투로 택배기 깰 수 있어요 이 칼은 좀 반칙이지 전투로 택배기 깰 수 있어요 전투로 택배기 깰 수 있어요 어 뭐야 얘 왜 어딨어? 아 죽었나? 아 제발 이 꺾이를 아 진짜 반절해서 아 시발 잠만 어 잠시만요 야 이속이 너무 빠르다 미친거 아니냐? 어디갔는지 모르겠어 나이스 야 세나 너무 잘했어 근데 요네 왜 안죽었어요? 가보자 가보자 파사스 궁 있잖아 우후 뭐야 피 왜 꽤 딴다니 보여줘 레넥톤 어 잠시만 에다 1도 흡차 흡차 치웠어 어? 그니까 이즈 무빙 살짝 이상한거 같기도 하고 방금 남았느낌 뭔가 냄새가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.. 아닌가? 야 채팅창에.. 아 이거 못 싸우냐? 아니 채팅이 안오고 정글을 막.. 이러면 되어야지 그렇지.. 아 얘들아 이거는 깔끔하게 들어야 되는데.. 왜냐면 저희 카사스가 바텀을 밀고 있고.. 순진에 빠졌어.. 3대.. 어.. 1대.. 1대.. 2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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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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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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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잠만.. 너무 시기 맞아.. 흠흠.. 나 1점.. 아니.. 너무 시기 시기.. 지금 조용히 맞추는 중 .. 다시 짧은 중.. 2대.. 3대.. 1대.. 2대.. 1대.. 1대.. 2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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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대.. 2대.. 1대.. 3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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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주실 분이 좋고 오우 오우 너무 잘 들어갔다 암살자들 야야야야 근데 나간다 오우 나이스 뭐야 아이씨 죽었는데 없어져가지고 나이스 팀 이제 프로그래밍인가 한번 살짝 봐볼까요 냄새가 조금 나긴 해 진짜 냄새가 살짝 나긴 합니다 거기에 챔피언도 이 시리얼만 하고 카사스도 있는 거 보니까 냄새가 이게 안 날 수가 없네 살짝 봐봄 라인준보다 이상하다 했거든요 시야 안 보이는 곳에서 카사스 카사스 퀴 한 대도 안 맞는 거 보이시죠 하하하하 아니 이거 천천히 봐볼까 아 개질이네 한 대도 안 맞네 그냥 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스페인 슬로우로 볼게요 자 근데 너무 느리게 보니까 카사스가 못 맞춘 것처럼 보이네 하하 하하하 하하하 아 기다려봐 이것만 보고 모를 수도 있으니까 다음번까지 가볼게요 카사스가 데스를 많이 했어 이번판에서 카사스 퀴을 맞은게 있을까 오오 야 잠시만 하하하하 야 뭐야 이 새끼 뭐냐 진짜 단소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10분 아 진짜 단서 단서 와 진짜 이거 단서 찾아버렸네 아 기다려봐 지금까지도 혹시 모르니까 다음 거까지도 가고 자 일단 지금까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지금까지 카소스 큐를 단 한 번도 맞지 않았습니다 아시죠? 보도록 할게요 뭐 카소스 큐라곤 맞아본 적이 없는 이즈리얼이라 볼 수 있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카소스가 그랜드마스터인데 솔직히 대충 날린 것도 아닌 거 같은데 신나 레전드네 어 이것도 봐야겠다 어 방금 한 대 맞은 듯? 아니지 아니 이 새끼 멈춘다니까요 아니 뭐 근데 할만한 무빙이긴 한데 여기서 막 댄스 춘다니까요 갑자기 이제 한타 좀 볼게요 한타 좀 일단 라인전에서 카소스 큐를 맞은 횟수는 0이에요 일단 가뿐하게 아니 근데 이게 존나 신기한 게 아니 세나 W는 맞아 버그인가 봐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닐까? 내가 만약에 신드라 같은 거 했으면 진짜 빼박기 했을텐데 이게 그냥 확장이다 보니까 아 근데 우리 팀은 이거 약간 좀 타겟 스킬이 많아서 타겟 스킬이 많아서 솔직히 한타는 뭐 봐도 소용이 없는 거 같네 아 근데 진짜 라인전 개빼박 아님 이거? 아 이 파핀 데스도 한 번 보고 가죠 여기서 어? 갑자기? 여기서? 제가 한 번 해볼게요 오! 님데 소리 들리죠? 방금 들린 분 카소스 큐 살짝 소리 들린 분 소리 나자마자 이즈리얼 스탑 해가지고 댄스 와 아니 근데 이게 진짜 프로그램이 아니면 뭐해 이거 여기서? 카소스 큐 대전드네 와 진짜 멋있다 이즈리얼